9명의 목숨을 앗아간 서울시청역 역주행 사고의 사고 원인을 둘러싸고 급발진이냐 아니냐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어제는 가해 차량의 사고 기록장치, 그러니까 EDR에서 사고 직전 엑셀을 강하게 밟았다는 기록이 나왔습니다. 또 보조 브레이크 등 또한 켜진 사실이 없는 등 급발진이라고 주장하는 가해자 운전자의 주장과는 다른 부분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석연차는 부분들이 계속해서 밝혀지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엑셀을 밟았다는 건 일단 가해자의 주장은 급발진이라는 건데 그 부분과는 맞지 않다는 거고요. 사고 차량의 이 기록이 됐다는 건가요? 맞습니다. EDR은 차량에 장착이 된 기록장치인데 사고 직전 5초 동안 엑셀을 밟았는지 브레이크를 밟았는지 이런 작동 상황이 저장이 되게 됩니다. 경찰은 정밀 감식을 위해서 사고 차량을 국가수에 보내기 전에 EDR 기록을 확보해서 자체 분석 작업을 벌였는데요. 사고 직전에 가해 차량 운전자가 엑셀을 강하게 밟은 기록이 저장이 돼 있었습니다. 이건 가해자 차 씨가 브레이크로 착각해서 엑셀을 밟는 실수를 했거나 아니면 고의로 속도를 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그런 기록장치가 나온 건데요. 또 경찰은 주변 CCTV를 분석한 결과 사고 차량이 역주행할 때 보조 브레이크 등이 켜지지 않았다는 사실도 발견을 했습니다. 이건 브레이크 등 같은 경우에는 다른 장치를 거치지 않고 바로 브레이크와 연결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급발진과 오조작을 간접적으로나마 증명할 굉장히 유용한 방법으로 꼽힙니다. 만약에 급발진이면 블랙박스 확인했을 때 음성이 이 차 왜 이래 이렇게 당급한 소리가 날 텐데 글쎄 가해자 블랙박스 오디오에는 이걸 짐작할 만한 내용이 없었던 모양이죠. 말씀하신 대로 사실 경찰은 제일 먼저 확보한 게 블랙박스인데요. 보통 급발진 사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당황하는 음성이 들어있기 마련입니다. 이를테면 어머 차 멈춰야 되는데 이 차 왜 이러지? 라고나요. 브레이크가 완전히 먹지 않는다. 먹통이다. 이런 굉장히 당황하는 음성이 들어가 있기 마련인데 일단 가해자 차 씨 차량에는 이런 음성은 나와 있지 않다고 안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고가 나기 직전까지 그 옆에 타고 있던 동승자 아내와도 별다른 대화는 없었다고 하는데요. 추돌 당시에 담긴 음성을 보면 이런 당황하는 듯한 음성 정도만 남아서 이 오디오만으로는 급발진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게 부족하다는 게 경찰 입장입니다. 사고 원인을 두고 추측이 난무하고 있는데 얼른 정확한 원인 규명이 필요해 보입니다.